안녕하세요. 신라호텔에 있는 뷔페인 더파크뷰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4분 2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장충동에 있습니다. 동대입구역이랑 바로 붙어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지만 지하철 내려서 걸어가려면 언덕을 올라가야 되긴 합니다. 저도 이날은 동대입구역에서 걸어서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안 보여서 적당히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뷔페를 먹는다고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걸어간 거고요. 기본적으로 내려서 셔틀도 있으니까 셔틀을 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크뷰는 신라호텔에 있는 뷔페입니다. 여기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평일 점심은 16만 8천원, 주말이나 공휴일 점심은 17만 5천원, 그리고 저녁은 18만 5천원입니다. 저는 평일 저녁에 다녀왔어요. 작년에도 많이 오르면서 올해는 안 오르길 바라고 있었는데 올랐습니다. 한동안은 조선팰리스 콘스탄스가 최고가였죠. 그러다가 올해 초에 JW 메리어트에 있는 플레이버즈가 17만 9천원으로 올리면서 잠깐 최고가가 됐다가 다시 신라파크뷰가 18만 5천원으로 올리면서 신라호텔이 최고가 뷔페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 가격까지 올라갔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신라호텔을 갔을 때만 해도 콘스탄스가 16만 5천원이었는데요. 이제는 콘스탄스도 18만 5천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최고가예요. 호텔 뷔페 말고 그냥 뷔페 기준으로는 크렙50이라고 삼성동에 있는 해산물 뷔페가 200달러로 제일 비싼 곳입니다. 크렙52는 제가 영상은 아니고 인스타로 올렸었는데요. 혹시나 인스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인스타 아이디는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뷔페 가격들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뷔페들 말고도 음식점들 물가도 상당히 오르긴 했어요. 저도 다시 가서 보고 있으면 안 오른 곳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다들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치킨도 그렇고 스시 쪽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나중에 스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더파크뷰는 예전보다 좀 더 좋아졌습니다. 먹어보니까 좋아졌네요. 그냥 올리기는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보강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원래 신라호텔 뷔페를 생각을 해보면 중식은 뷔페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고요. 디저트들도 괜찮고 고기류들이 좀 강세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대신 해산물이 다른 곳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아쉽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예 별로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조선호텔 아리아 같은 군들이 좀 더 괜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좀 보강이 됐네요. 랍스타 꼬리도 이제는 나옵니다. 저는 18만 5천 원인 저녁에 갔던 거라 이게 점심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밥에 나오는 참치도 좀 더 좋아졌어요. 은근히 참치 하나가 바뀌니까 느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당 와인 한 잔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 와인 원래 드시던 분들은 가격이 오른 게 크게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와인 한 잔이 의미가 없긴 하죠. 하우스 와인을 강매당한 느낌이기도 한데 아무튼 다른 부분도 추가로 조금씩 바뀐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따가 음식 보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만 오르고 끝난 거는 아니라 다행인 것 같기도 하지만 다행인 거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뷔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가격을 빼고 나면 호텔 뷔페 중에서는 저는 이날 파크뷰가 만족도가 제일 좋았어요. 고기도 맛있고 해산물들도 좋아졌고 뷔페 기준에서는 이만하면 다 괜찮구나 하는 뷔페가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항상 가격이죠. 가격이 고민이 됩니다. 이제 신라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걸어서 가니까 뭔가 동선이 상당히 긴 느낌이 나네요. 이 정도 거리면 셔틀 안 탔을 때는 마카롱 하나 정도는 더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라호텔이 주차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아래쪽에 주차를 하면 셔틀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위쪽에서 발렛을 맡겨도 차를 찾는 데 좀 오래 걸립니다. 투숙객들도 많고 음식점들도 좀 인기가 많은 편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결혼식 있는 날에 결혼식 끝날 때가 겹치면 발렛으로 차 찾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발렛으로 차 찾는데 30분 약간 넘게까지 기다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만 놓고 보면 발렛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주차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빵집을 지나서 신라호텔 로비층에 있는 파크뷰에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창가석을 좋아하는데 이날은 창가석 예약은 못했어요. 그래도 안쪽 소파 좌석도 괜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소파가 편하긴 하죠. 탄산수는 기본 제공이고 인당 마인 한 잔씩 나옵니다. 이제 음식입니다. 오른쪽은 참치랑 마랑 같이 있는 거고 회는 제빵어가 있네요. 뱃살 부분은 따로 있어서 저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회쪽 참치는 예전이랑 같은 참치예요. 약간 아쉬운 참치. 도미 뱃살이랑 껍데기를 살려서 익힌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옆에는 연어랑 문어고 얘들도 항상 같은 애들이네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단새우가 나왔어요. 저거는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건가 본데 이날 상태량 괜찮았습니다. 초밥들은 이제 저렇게 연어랑 참치랑 흰살이 세 가지는 같이 있고요. 장어는 따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장어만 찾는 경우가 많아서 저런 건지 아니면 장어만 많이 남겨서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빵어 같이 적당히 기름기 있는 회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겨서 다행이네요. 제빵어 몸 쪽은 약간 기름기가 적어서 저는 뱃살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도미도 뱃살이 따로 있어서 지방량 조절이 가능하네요. 원가를 생각하면 뱃살 쪽이 좀 더 좋긴 하죠. 맛도 좀 더 제 취향이기도 하고요. 도미부스로 초밥에 간장을 좀 칠했습니다. 참치가 좋아졌어요. 물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뷔페에서 나오는 참치는 오마카세에서 나오는 참치랑은 기대감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뷔페 기준으로 이 정도 참치면 성공이라는 느낌이에요. 밥과는 단맛이 강한 편은 아니고요. 오마카세 기준 간에서 약간 담백한 쪽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간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이날 참치 초밥은 자주 먹었어요. 왼쪽이 속살에 가까운 애들이고 오른쪽은 지방이 좀 있는 뱃살입니다. 회만 있는 참치를 보면 약간 묘한 애들인데 그래도 초밥 쪽은 괜찮아져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메인 해산물 중에 하나인 대게. 들어가 보면 제일 잘 보이는 부분에 저런 식으로 두 곳으로 나눠서 쌓아놓습니다. 파크부 대게는 기본이 차갑게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직원분에게 요청을 드리면 뜨겁게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대게 상태는 좋은 편이에요. 물론 이것도 전문점이랑 비교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활대게가 아니고 자숙대게라 그런 건데 그래도 뷔페들에서 나오는 대게들 중에서는 상태가 좋은 축입니다. 저는 자숙대게 먹을 때는 그냥 다리보다는 저 집게살 쪽을 좋아해서 집게를 위주로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랍스터 테일. 대가리가 있는 거는 아니고 꼬리만 있지만 그래도 이제 파크뷰에 랍스터가 생겼습니다. 테일 상태도 괜찮았어요. 각각류 맛이 적당히 나는데 국기 정도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국기였어요. 얘를 아예 다 익히면 약간 퍽퍽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살짝 덜 익혀서 살도 부드럽고 각각류 풍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각각류는 아예 다 익혀버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짝 덜 익히면 비린 향이 날 수도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는 취향을 탈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상태만 괜찮은 애들이라면 이 정도 익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익었어요. 소금 살짝 찍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섹션. 소세지랑 그리고 닭은 타코 치킨이라고 맛있어 보여서 먹어봤어요. 찌란소 등갈비구이랑 양갈비 얘네들도 괜찮아요. 차슈 볶은 애들이랑 소 안심 있습니다. 안심 같은 경우는 구워져 있는 걸 그냥 먹어도 되고요. 국기를 말씀드리면 조절이 된 고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고기 구워지자마자 바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기를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기 말씀드릴까 하다가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적당히 부드럽고 살 맛도 나고 괜찮은 안심이에요. 저는 파크뷰 안심 좋아합니다. 그리고 베이징덕. 카빙하시는 것도 찍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뷔페 베이징덕 중에서는 신라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전문점 베이징덕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도 파크뷰 베이징덕은 마리째로 나오는 이런 형태보다는 좀 아쉬울 수가 있지만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껍질을 제대로 살린 건 아닌데 오리기름의 느낌은 적당히 드는 편이에요. 같이 가져온 전병이랑 오이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미리 말아져 있으면 비율 조절도 안 되고 껍데기도 소스에 절어진 경우가 있어서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처음에 안 말아져 있고 직접 말 수 있는 형태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양갈비. 프렌치렉이랑 숄더렉이 섞여 있었고 국기나 맛도 괜찮은 편입니다. 약간 질긴 느낌이 있긴 했는데요. 예전에 먹었을 때는 이거보다는 더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온 이것만 그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찌란 소갈비에서 찌란은 향신료 이름이에요. 양갈비집 가면 나오는 씨앗 같은 애들인데 얘들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이거는 이국적인 맛이 나는 편입니다. 소스는 살짝 강한데 파크뷰 소갈비 종류가 이거 말고도 중식 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는 그쪽을 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갈비 쪽은 한식인 LA갈비를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파크뷰에서는 안 보여서 아쉬워요. 이거는 타코치킨. 닭을 뷔페에서 먹는 거는 배가 좀 아깝긴 한데 맛있어 보여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릴류들 옆에 있는 양식 섹션. 피자가 있고 파스타는 두 종류입니다. 토마토 스파게티는 시간 지나면 양이 늘어나겠네요. 트러플 메쉬 감자랑 브로콜리니 볶음은 여기서 자주 보는데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 튀김 같은 거는 봤을 때 고추튀김인 줄 알고 안 먹었는데요. 시샤모 튀김이네요. 저도 이거 보고 알아서 못 먹어봐서 아쉬웠어요. 크리스피 삼겹살은 삼겹살 껍데기 부분 바삭한 식감이 좋아서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자미구이랑 미니버거. 미니버거는 고기 완자에 크림베이스 후추 소스가 같이 있는데 은근히 맛있습니다. 등갈비는 볼 때마다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보면 약간 말라있죠. 크리스피 삼겹살은 처음 나왔을 때 가지고 오면 바삭해서 좋은데요. 나중에 가지고 오면 저 식감 있는 부분이 습기를 먹어서 그런지 식감이 좀 죽으면서 약간 질겨집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보면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날은 제가 늦게 가지고 와서 좀 그냥 그랬습니다. 피자는 적당한 피자고 이제 중식입니다. 파크뷰가 중식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뷔페 중식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탕수육은 봤으니까 하나 정도 먹어봐야 될 것 같고 해산물 볶음도 잘 볶여져 있습니다. 새우도 살짝 사이즈가 있고 해삼이나 관자도 잘 들어가 있어요. 북위새우는 마요네즈 소스가 뿌려진 새우튀김인데 중식집에서 크림새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거는 광동식 갈비찜. 중국 느낌이 강하지 않은 편이라 그냥 갈비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오리볶음이랑 전복입니다. 예전에는 생선찜이었는데요. 생선찜 같은 경우는 처음만 살짝 맛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묘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복찜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게살 스프 해장하기 좋습니다. 오리볶음은 그냥 적당하고요. 새우는 잘 튀겨졌어요. 소스가 묻어있는데도 튀김의 바삭한 식감이 어느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 탕수육이야 뭐 보이면 무지성으로 몇 개 먹어도 괜찮죠. 해삼물 볶음에서 해삼이 보이면 저는 일단 가지고 오고 있어요. 볶음 소스도 잘 어울립니다. 이것도 갈비라 LA갈비에 대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적당히 부드럽고 맛도 괜찮은 편입니다. 저는 그냥 갈비살보다는 저 뼈에 붙어있는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복도 부드럽고 간도 괜찮고요. 개인적으로 중식만 넣고 보면 뷔페 중에서는 파크뷰가 구성이나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식들도 재료를 아꼈다는 느낌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소스들의 간도 적당합니다. 중식스러운 중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한국식 중식 좋아하시면 여기 뷔페 중식은 추천이에요. 그리고 즉석 음식들 다른 곳들처럼 여기도 재료를 사발에 넣어서 드리면 쌀국수를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 생긴 꽃게탕면은 괜찮았어요. 꽃게 자체의 맛이야 국에 들어갈 때 자주 보이는 바레인산이니까 크게 기대할 일은 아니지만 국물이 상당합니다. 맛도 좋고 따뜻해서 해장하기에도 좋았어요. 이거는 두 번 먹으려다가 배불러서 한 번만 먹었습니다. 짜장면은 도상면의 형태로 나옵니다. 면을 저렇게 숙성하는 거래요. 커팅하는 영상도 찍으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저는 대게 짜장면을 만들어 먹었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대게랑 짜장소스가 어울리지는 않아서 따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딤섬 만드시는 것도 조금 찍어봤어요. 이쪽이 딤섬이에요. 검은 거는 찹쌀 흑임자라 바삭하고 맛있지만 약간 답니다. 그다음 노란 거는 치즈 고구마 롤튀김인데 고구마가 있어서 이것도 단맛이 좀 있는 편이에요. 멘보샤는 새로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스팀 방식으로 딤섬이 5종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씩 가져왔어요. 샤오롱바오도 육즙이 잘 들어있고 저기 터지면 육즙이 흘러서 안 터지게 조심히 먹는 게 좋아요. 멘보샤는 제 취향은 아니네요. 저는 저렇게 한 면으로 되어 있는 애들보다 빵을 얇게 해서 두 면으로 새우를 감싸고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우 완자의 양도 너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여기는 약간 적은 편이었어요. 파크뷰 딤섬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뷔페딴섬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적당히 다들 밸런스가 좋은 편입니다. 여기는 샐러드들 부패라서 손을 댄 적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시저 샐러드는 맛있어 보이네요. 한식은 반찬들 위주로 있습니다. 느끼할 때 김치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하죠. 콜드 섹션은 한식 옆에 있습니다. 음식마다 양이 많이 담겨져 있는 편은 아니라 회전은 괜찮을 것 같네요. 해산물 종류도 적당히 있습니다. 새우랑 연어 샐러드도 있고 맨 왼쪽에 북방조개도 있어서 이거는 좀 좋았는데요. 맛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아쉬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들. 여기는 음료수들이랑 커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자리에서도 주문이 가능하니까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옆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요거트인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밥 먹다가 입가심용으로 먹어도 좋고 마무리로 먹어도 괜찮죠. 요즘 뷔페들이 관리 때문인지 소프트 아이스크림 머신을 다 없애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파크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계속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같은 이유로 조선호텔 아리아도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뷔페에 오면 이거는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파크뷰 베이커리 쪽은 퀄리티가 좋습니다. 케이크들도 맛있고 마카롱도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단지 얘네들이 냉장고 쇼케이스에 있는 건 아니라 온도는 좀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베이커리 주변에 있는 접시들은 차갑게 돼 있어서 케이크들 퍼가기는 좋습니다. 맛있게 먹고 온 파크뷰. 음식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치랑 랍스터 꼬리도 보강이 되었고요. 소소하게 좋아진 부분도 있고 와인이 한 잔 추가가 된 부분도 장점이네요. 베이커리가 냉장 보관이 아니라는 거는 좀 아쉽지만 맛은 있기도 하고요. 고기는 원래 좋았고 해산물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뷔페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 괜찮지만 결국 가격이 마음에 걸리는 건데요. 요즘에는 다른 뷔페들도 다 곤란한 가격대라 뷔페들 중에서 고르려고 할 때는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을 해봐도 절대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진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편하게 추천하기에는 약간 그런 가격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파크뿐만 아니라 모든 뷔페가 다 비슷한 상황이네요. 요즘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올라가는 기울기를 조금만 내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소비자 입장이긴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뷔페는 또 뷔페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 점이 맞으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